새내기들이여 SGBS로 오라 관심 없음 혹시... 새내기? 나 교내활동 알아봐야 되니까 말 시키지마 뭐 있는지 알아보기 어렵지? 어렵잖아 학생증 좀 보여줄래요? 이래봬도 나 서강대 22학번 스그부스 지원 자격 충족 스그부스가 뭔데? 후방대학교 유일 종합방송국 제작, 보도, 안화, 기술 4개 부서가 함께 프로그램을 제작 음... 근데 좀 어려워 보이는데? 막 프로그램 같은 거 다뤄야 되는 거 아니야? 괜찮아 다 가르쳐줘 와서 배우면 싹 가능 음 그럼 지원해볼까? 하... 근데 어느 부서로 지원하지? 이제부터 알려줘 먼저 제작부 제작부? 뭘 제작하는데? 예능, 다큐, 드라마, 라디오, 모든 장르 선명 기획부터 촬영, 편집까지 모든 과정을 통솔하는 능력 잘할까? 다음 보도 트렌드에 인강해? 완전 트렌드 세터지 학교와 학생회가 잘 굴러가는지 학우들 사이에 뜨는 이슈가 뭔지 학생들의 눈과 귀가 되어줘 다음 안아보 방송국의 간판 방송국의 꽃 관심 좀 받고 싶어? 좀 욕심 있지? 그렇다면 합격 예능, 드라마, 뉴스 다양한 영상에 출연할 수 있어 내 목소리가 방송을 통해 학교에 울려 퍼지지 마지막 기술부 포토샵, 프리미어, 에펙, 오디션 우와 이건 전부 다? 그것뿐만 아니야 촬영까지 다 하는 맞는 기술 기술 손만 들어가면 다 명품 마스터피스 관심 있어? 기술부로 와 우와, 멋있어 나도 지원하러 가야지 자세한 사항은 SGB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집 공고를 확인하세요 그럼 들어가면 감사합니다.